이른 봄에 종근으로 심었던 더덕이 채싹이 나고 줄기를 이렇게 무성하게 뻗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당울당울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이런거 꽃 피기 직전의 모습이구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꽃이 피려고 준비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사실 더덕도 먹기좋고 맛있지만 저는 더덕꽃이 너무 예쁜거에요 그래서 이 꽃이 보고 싶어서 더덕을 심기도 했습니다 더덕 줄기들이 이 그물망과 걸조를 타고 엄청 멀리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윗쪽은 이렇게 떠서 꽃이 폈어요 거의 종 모양으로 이렇게 어둡이였거든요 여기도 요즘 이어서 지금 요즘 아침이어서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더덕꽃이 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